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플 블리츠 엑스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블리츠 엑스를 처음 보기 전부터 프로젝트 M&P 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가는 게임 웹진 사이트에 그 메이플 IP를 이용해서 신규 모바일 게임을 만든다고 하길래 그거를 보다가 이제야 그 게임이 공개가 되고 클로즈 메타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무튼 먼저 기사를 보도록 하죠. 기사는 2016년 2월 3일에 기사가 나왔고 IP 신작 프로젝트 M&P 최초 공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따로 틀어 드릴 거에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미 2월 3일에 만들어져 있고 그 5개월이 지난 지금 7월 28일 7월 28일 맞죠? 7월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그 5개월 안에 아마 밸런스 패치라든지 아마 그런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서버 안정화 작업이라든지 그런거를 하시고 음 지금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일단 M&P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죠. 메이플arde M&Pcción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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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 베타 사이트에서 홍보 영상이랑 지금 영상이랑 보시면은 몇 개 더 추가가 된 거 말고는 딱히 변화된 건 없어보이구요 보시면은 뭐 메르세스 오즈 카이렌 등의 영웅이 등장해서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카드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인터페이스에 맞춘 뭐 스킬 디자인 고세준 디렉터 분이 뭐 10률의 규율을 개발하고 있다 라고 나왔고 뭐 덧글을 보시면은 뭐 rpg가 아니네 새로운 게임 뭐 클래쉬 로얄이랑 비슷하다 약간 좀 색안경을 끼시고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물론 지금 이 영상에서는 44초 45초가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그니까 지금에서야 지금 클로즈 베타 사전 예약 홈페이지가 등장하고 나서야 뭐 제대로 된 좀 몇 분짜리 영상이 나왔고 게임이 소개가 되었으니까 뭐 충분히 뭐 이때만 하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뭐 이거 비슷하네 저거 비슷하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6월 3일 6월 3일 이었구요 뭐 이거 말고도 더 찾아보니까 인터뷰도 있더라구요 저도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찾다가 처음 알았는데 인터뷰는 2월 17일 했네요 프로젝트 m&p 색다른 메이플스토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시간 전략 배턴 이거 아마 아까 전에 그 m&p 그 소개 영상인 것 같아요 뭐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죠 aos 같기도 합니다 ccg 랑도 나이 밟았죠 확실히 ccg 에요 이거는 트레이딩 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콜렉팅 카드 게임인건 확실하고 aos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타워 라인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칭기면 1대1 pvp 가 위주인 게임으로 턴 개념이 없이 실시간으로 자원이 차오르고 상대방 크랙쳐스 하나가 스케일을 이루어 공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잡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잠시만 잘 보세요 이거 공식 홈페이지나 홍보영상에도 없던 문구예요 만화가 더 필요해 이 문구는 메이플스토리 2를 하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만화가 더 필요해 하면서 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우가 성우를 쓸 거라는 걸 예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없지만 그냥 효과음만 내서 그냥 저거 문구를 나타낸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꼭 성우는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3D로 구현되어 있는데 영웅 혼자만 타워 안에 있고 차라리 저 타워를 없애버리고 영웅 모델링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영웅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희망 같은데 보면은 캐릭터가 듀얼디스크를 장착을 하고 카드를 뽑아서 그 카드를 필드 위에 놓는데 그게 라인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 타워대신에 영웅이 모델링으로 해서 나왔으면 좀 더 위화감이 좀 더럽었을 텐데 그러니까 좀 위화감이 좀 적었을 텐데 그냥 이렇게 타워만 달라고 있고 영웅은 그냥 이미지만 있고 스킬만 쓰고 성우라도 없으면 좀 더 되게 위화감이 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메이플 몬스터 올스타즈를 하는 느낌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메이플 몬스터 올스타즈죠 그냥 몬스터만 잔뜩 있고 이 몬스터를 조정하는 영웅은 잘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밑에 좀 더 보죠 IP 성향을 이야기 하곤 합니다 메뉴 전부터 컨텐츠 추가하고 진트 메이플 스토리를 죽인 유저는 다양한 클래스트 NPC를 종합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CCG가 적절한데요 천재방식 피하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실시간 전략 장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신규 IP로 이런 게임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클래시 로얄도 되게 대표적이죠 팔라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예외 부분이긴 한데 클래시 로얄이랑 메이플 블리츠 엑스 같은 경우에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슈퍼셀이 기존 제약에서 내세웠던 클래시 오브 클랜 그리고 넥슨에서 내세웠던 메이플 스토리를 메이플 블리츠 엑스로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장르가 기존의 IP를 이용해야지만 플레이어들이 약간 좀 혼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몬스터가 가진 고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지 않더라도 바로 바로 PVP로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클래시 로얄은 정말 잘 만든 게임이에요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예를 들어서 바바리아 라든지 아차 라든지 얘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그런 걸 이미 익힌 유저들이 클래시 로얄에 와서 그 유닛을 소환하고 상대방 타워를 부수고 하는 거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을 접하기가 되게 쉬운 거에요 메이플 블리츠도 아마 그런게 큰 작용을 할 거에요 자원 타워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5에서 쌓이지 않는다 이거는 뭐 타워 게임 타워 전략 게임에서 보면 항상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요소 이것도 뭐 그냥 비슷해요 핫스턴처럼 비슷할 거에요 퀘스트가 있고 그 퀘스트 충족을 하면은 뭐 코인을 주고 코인으로 카드를 뽑고 뭐 레벨에 따라 레벨 레벨업하면은 카드도 주고 뭐 던전 어 던전? 던전? 던전이 있네 잠시만요 상위 카드는 던전 같은 컨텐츠 킬러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모아 원하는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제작 시스템 제작 시스템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되게 핫스톤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던전 컨텐츠는 그러니까 카페에서는 아직 나오지가 않은 이야기에요 어 카페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건데 음 잘 모르겠어요 등장하는 건지 제대로 등장을 안하는 건지 던전 같은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나요 기본 클라스 AFS 스토리 오즈, 카이린, 메르세데스 여웅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각 여웅의 컴퓨터 별로 스킬이 있기 때문에 덱 구상 등 이런 것도 등장을 안 했어요 그냥 오즈가 되게 이럴 것이다 메르세데스는 이럴 것이다 팬텀은 이럴 것이다 라는 플레이어가 추측 그러니까 유저가 추측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좀 추측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인터뷰가 처음이죠 인터뷰도 약간 보시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간략 설명을 위해서 카이린의 교통공원은 공격에만 특화 팬텀 교통공원은 원작가처럼 다른 클래스의 기술을 훔쳐서 사용할 수 있다 밸런스 밸런싱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예외라는 게 있어요 QA 아무리 QA가 그걸 밸런스 문제를 잘 집어 줘도 유저가 다른 부분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이든 아니면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서비스가 되고 나서부터 계속 라이브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짱뚱맞은 장르에도 상관없으니까 색다른 게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죠 다양한 선례가 많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지 확장성을 먼저 고민했고 처음 6개월 동안은 이것저것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 7시간 전략 배틀로 만들어져 보면 2014년 10월부터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죠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개발이 완료되었고 2016년 2월 3일에 공개를 하고 이미 공개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클로즈 메타 사전 예약 홍보 영상이랑 똑같아요 그냥 지금 이미 플레이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아마 카드 밸런스 조정만 조정을 해서 아마 지금 2016년 7월 28일 클로즈 메타 사전 예약이 된 그 시점에 이미 완료가 되었다 클로즈 메타 데모 클로즈 메타 데모가 완성되었고 그 데모로 클로즈 메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2016년 10월부터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 3일 이라고 하면 1년 반 1년 반 정도 되나요 1년 반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5개월 뒤에 클로즈 메타 서비스 5개월 뒤에 거의 한 정식 오픈을 한다고 하면 아마 한 진짜 2년은 채울 것 같아요 2년 개발 모바일 게임 2년 개발 2년 개발 2년 개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신규 IP 로 되게 블루오션도 되기도 힘들고 레드오션도 되기도 힘들어요 레드오션이 되게 힘든 이유가 이 장르를 만드는게 되게 힘들거든요 힘든 힘든 이유가 CCG 일단 CCG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 캐릭터가 되게 많아야 돼요 일단 캐릭터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신규 IP 로 내놓는다고 한다면 일단 플레이어가 신규 IP에 적응하는데 게다가 또 CCG이기 때문에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카드 이 카드 어떤 카드지 이 몬스터 어떤 카드지 이 또 맵에 오브젝트가 있음 또 맵에 오브젝트는 또 뭐지 영웅 이 영웅 또 뭐야 내가 되게 처음 보는 것들이 되게 많아 하면서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하시는 분들은 이미 저 랭킹에 다 도달하되고 적응 못하는 사람은 이미 도퇴가 되어서 저 심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오션이 되기도 힘들고 블로션이 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는 블로션이 되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이렇기 때문에 도전하기도 힘들고 도전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양성형 게임들이 만들어지기도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 로얄과 메이플스토리 블리츠X은 그 해당 IP를 정말 잘 이용한 거죠 클래시 로얄 같은 경우에는 각 몬스터마다 상성이라든지 그런 건 이미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클래시 오브 클랜을 했던 유저라면 클래시 로얄은 정말 쉽게 하는 거고 메이플 IP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스토리 1이나 2에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지금 영웅인 거잖아요 메르세데스, 팬텀, 카이렌 같은 경우에는 직업 NPC이긴 하지만 해당 직업이 어떤 스킬을 쓰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다가가기 쉬워지고 몬스터의 능력치도 그렇고 맵의 오브젝트라든지 맵의 오브젝트의 당위성이라든지 골렘 사원에서 골렘 토템이 나오고 골렘이 나오고 골렘이 나오고 하는 것은 되게 뭐 메이플스토리를 이용한 유저로서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골렘의 사원에 골렘이 있어야 되고 루디브리엄의 장난감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미 아시던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정말 RPG가 아닌 게임 지금 모바일 RPG 게임이 옛날에 핸디월드 그리고 포켓 메이플스토리 이번에 핸디월드랑 똑같이 만든 포켓 메이플 3개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전부 다 모바일 RPG 장르 그거 이외에도 메이플스토리 법사편 메이플스토리 도적편 따로 있고 듀얼블레이즈도 따로 있고 엔젤릭 버스터 편도 따로 있고 생각을 해보면 메이플 IP를 통해서 RPG 장르는 정말 많은 시도를 냈어요 근데 블리치X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도니까 뭐 정말 박수 받을만 하죠 새로운 걸 생각했다고 하니까 자 밑에도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스토리의 IP를 제작되는 게임인데 독자적인 스토리가 추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독자적인 스토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꼬기되면 안 되니까요 그보다는 원작에 등장한 캐릭터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던 생각에 PVP 콘텐츠인 던전모드를 준비했습니다 던전모드는 NPC 영혼과 대결을 펼치는 콘텐츠로 적과 비대칭 전략으로 적과 비대칭 전략으로 적과 비대칭 전략? 하면 아마 맵 레벨링이 달라진다는 소린인가요? 이게 약간 좀 던전모드니까 긴 긴? 약간 좀 긴? 한 라인에서 약간 좀 구분 생각이 생각이 좀 생각이 좀 바로 떠올라지가 않은데 단 또 던전에서 등장하는 맵이나 NPC 등에서 가져온 부분이 많았는데요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작의 느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기쁜 일이에요 블리치만의 독자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하면 물론 애플스토리 1,2를 하셨던 유저분들에게는 아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볼 수도 있을 거고 이거 반? 아니면 이런 캐릭터가 새로운 모델링도 했는 만큼 새로운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신선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모험을 하지 않고 기존의 그거를 계속 보여주겠다 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좀 더 희망을 하자면 이미 성공 보장된 게 있잖아요 메이플스토리 1에서 프렌즈스토리 블랙헤븐 히로즈온 메이플 그거를 그거를 하스스톤이랑 비교를 해서 하스스톤은 스토리 대마상시업이라든지 크툰이 나온다든지 고대의 신 맞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패키지로 팔고 있잖아요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보드 패키지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블랙헤븐 패키지 프렌즈스토리 패키지 스토리 그거말고도 뭐 뭐가 있을까요? 히로즈온 메이플 스토리 스토리 더이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마비노기 듀얼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하루만에 과금을 해서 몰입해서 스토리 모드를 했었거든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마비노기 듀얼의 스토리 모드는 스토리 모드는 메이플 스토리 모드도 메이플 블리츠 엑스만의 기대를 해봅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블랙헤븐으로 블랙윙 영웅이 PBE로 나오고 나는 모든 영웅이 연합인거죠. 연합 영웅이니까 모든 영웅들의 스킬을 쓰고 카드들은 몬스터들이 아니라 일반 모험가의 직업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터 신궁, 전사, 일반 모험가 직업군의 카드 인간용 몬스터라고 해야하나요? 인간용 몬스터들과 그리고 영웅의 스킬들로 짜여진 카드랑 그리고 상대방은 블랙윙 예를 들어서 수우가 영웅이고 수우가 영웅이고 그리고 등장, 수우가 스킬을 사용하는 거에서 토끼 블랙윙이라든지 아니면 블랙윙 간부들이 나온다든지 서로 블랙윙에서 라인전을 하고 라인전에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서로 대사도 뱉어주면서 성우 더빙도 하고 한다면 정말 멋진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이미 블랙헤븐, 히로어즈 메이플도 인기 있는 마당에 블록버스터라고 하죠. 메이플스토리 내에서는 인기 있는 마당에 그런 걸 이용한다면 정말 진짜 대박 멋질 것 같아요. 보는 맛도 있고 하는 맛도 있고 같은 IP지만 다른 장르에서 내가 경험을 해보는 같은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느낀다면 되게 멋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일러스트 부분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핸디월드, 도적편, 법사편, 포켓메이플에서 메이플1에 그걸 너무 많이 따와서 달라진 게 없다. 그냥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최적화 왜 이렇게 구리냐. 메이플1을 따라왔으면서 하는 말들이 많아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새롭게 뽑고 이렇게 진짜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와 정말 멋지다. 레벨 디자인, 캐릭터 모델링, 몬스터도 진짜 이거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일러스트가 독특하다는 되게 좀 괴리감이 있어도 그래도 잘 뽑았어요 정말로. 정말로 잘 뽑았어요. 정말로 칭찬드릴만 해요. 클래시 로엘과 유사하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탑뷰를 개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실시간 배틀.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클래시 로엘과 유사하다는 면이 신규 IP가 아니라 이전에 기존에 썼던 IP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도 실시간 배틀 장르로 그거를 표현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시간 배틀이라는 장르가 되게 베끼기가 힘들어요. 똑같이 아까 전에 계속 지금 세 번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클래시 로엘에서 유사하다는 게 베꼈다. 카페 캣이다. 라인이 두 개인데 세 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아실 거예요. 클래시 로엘을 해보신 분은 클래시 로엘은 라인이 아무리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도 그 라인이 내 마음대로 뜻하지 않게 가진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바바리안으로 소환을 해도 바바리안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바리안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 로엘은 놓을 수 있는 선택지가 왼쪽 오른쪽일 뿐이지 라인은 좀 섞이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블리츠는 이미 라인이 다 정해져 있죠. 라인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스킬을 쓰는 거지 한 라인이 부족하면 내가 그 라인에 오는 몬스터를 막기 위해 스킬을 쓰는 거지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 부분보다는 그냥 여기 이 기사에서 유사하다는 의견은 그냥 같은 기존의 IP를 이용한 실시간 배틀이라는 지향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유사하다는 점은 많이 유사하죠. 기존의 신규 IP가 아니라 기존의 IP를 이용해서 만든 신규 모바일 게임 그 신규가 신규 모바일 게임인 거고 기존의 IP를 이용한 거고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실시간 배틀이라는 장르는 그 CCG로 콜렉팅 카드 게임으로 만든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플이라는 그 IP가 이미 확증이 되었고 먹힌다는 거니까 이렇게 실시간 배틀 장르로 나가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RPG 게임이 갑자기 실시간 RPG, 실시간 배틀 카드 게임으로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힘들 거예요. 그것도 홍보하는 것도 되게 힘들 거고 홍보하는 것도 되게 힘들 거고 플레이어가 그걸 적응하는 것도 힘들 거고 근데 잘 선택하신 거예요. 이 디렉터 분이 뭐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뭐 덧글도 한번 보도록 하죠. 덧글은 뭐 항상 생각한 것처럼 하스스톤, 하스스톤, 그리고 크래슈랄이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 덧글은 되게 공감이 되네요. 자동 정두밖에 없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훌륭한 선택으로 봅니다. 카드 디펜스인데 하스스톤으로 느낌을 할 수 있겠군요. PC판도 같이 이것도 되게 공감이 가요. 마비노기 듀얼도 최근에 몇 달 전? 두 달인가 세 달 전에 세 달 전, 세 달 전에 PC판으로도 나왔어요. 넥슨에서 지금 바로 가입을 하셔서 하실 수 있어요. PC판 마비노기 듀얼. 메이플 블리치 엑스도 PC판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퀄리티에 모바일 게임으로만 섞인다고 한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PC랑 모바일이랑 연동을 해서 배틀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PC패스의 베스트 코멘트는 LLL 워즈에요. LLL 워즈는 잘 모르겠어요. LLL 워즈는 클래쉬 오랄 이런 장르가 아닌데 스타 유즈맵만 가면 널리고 널리기 이런 장르가 있는데 스타 유즈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만큼은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게 스타 도 하나의 IP에요. 스타 유즈맵에서 보시면 데저트 스트라이크라는 게 있어요. 데저트 스트라이크는 예를 들어서 뭐 질럿.. 그.. 뭐.. 뭐라 그러지 뭐..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쉽게 설명을 하려면 이거를.. 데저트 스트라이크라는 유즈맵이 있는데 그 유즈맵에서는 배럭에서 당연히 마린이 나오니까 배럭에서 마린이 나오니까 일단 건물을 뽑으면 AI가 마린을 소환하면서 AI랑 AI랑 싸우는데 그 상대방의 타워를 먼저 부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줄다리기 느낌이 좀 크긴 한데 이 부분은 플레이어가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으면 각 건물에 해당하는 유닛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플레이어가 조정하는게 아니라 AI가 조정을 하고 AI는 상대방은 또 상대방 AI랑 붙어서 이기는 이기고 이기는 쪽이 타워를 부숴서 이기는 건데 근데 이것도 먹히는게 이것도 먹히는게 배럭에서 마린이 나오니까 먹히는 거에요. 배럭에서 마린이 나오니까 배럭에서 젤럿이 나왔으면 똑같이 안 먹히는 유즈맵이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IP의 중요성이라는게 이렇게 여기서 느끼는 거에요. 한마디로 스타크래프트라는 IP가 그 유즈맵에서 그 유즈맵을 계승을 하니까 그 IP 자체를 먹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배럭에서 젤럿이 나오고 뭐 커밋트센터에서 프로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데저트 스트라이크가 진행이 됐으면 당연히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어 이거 왜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게 힘들다 이렇게 이렇게 됐을 거에요. 똑같아요. 장르의 첫 시작은 아닌 건 맞는데 근데 이런 이런 장르를 소화하려면 신규 IP보다는 이미 이미 확립이 된 IP로 장르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도 기존에 그 장르와 게임 했던 분들한테도 먹혀들기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홍보하기도 쉽다 라는 거에요. 그냥 뭐지 이건 어그로네요. 클리스로의 카피 LL보신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 그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올렸었는데 그 팔라독 팔라독과 비슷하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팔라독은 어 팔라독은 팔라독이라고 팔라독의 카피캣이라고 말할 수는 있긴 한데 팔라독은 일단 하나의 라인이고 이미 유닛이 겹치고 그냥 유닛이 계속 코스트가 될 때마다 계속 소환을 해서 구분하기 힘들어요. 줄다리기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서 팔라독도 음 약간 좀 부분적인 카피캣 부분적인 카피 라고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플 보다 메이플2의 IP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메이플 IP가 맞아요. 메이플2 라고 하시는 부분이 그냥 3D인데 메이플2 같은 경우는 일단 지형이 각져있고 마인크래프트처럼 그리고 이런 약간 좀 둥글둥글하고 그런 식의 캐릭터들이 잘 안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얇고 얇은 얇은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대개 그러니까 인간용 캐릭터들이 좀 얇게 나오잖아요. 근데 메이플2 같은 경우는 좀 동글동글하고 SD 랜드로이드 같은 느낌으로 나오지 메이플2의 IP를 따온 건 아니에요. 그냥 메이플의 IP를 따온 게임이고 넥슨을 까내리기 바쁜 색안경 식의 덧글들이고 그거 이외에는 약간 좀 반은 기대된다 기대된다 뭐 기대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러스트는 뭐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반반 저는 일러스트나 그런 부분에선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 이에요. 네 이렇게 뭐 인터뷰도 봤구요 인터뷰 말고도 제가 따로 준비한게 있습니다 제가 따로 잠시만요 제가 따로 준비한게 짜잔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계속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건가 이건 이렇게 되는건가 약간 좀 확실한 부분들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뭐 카드마다 활용도는 이거는 뭐 드래그안 드랍으로 스킬을 활용 스킬을 쓰는 거고 이런식으로 이건 확실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그게 있죠 빠름하고 이렇게 소개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몬스터마다 모든 몬스터마다 있는 거에요 있는 거 같아요 한 몬스터의 빠름 느림 보통 있고 그 몬스터에 대응하는 능력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코스트 같은 경우 보시면 6,7,3,5,5,5,5 다 따로 있는데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6,7,7,7,7 이 나오면 얘가 만약에 5코스트일 때 셔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셔프를 넣은거고 셔프를 넣은거고 셔프를 넣은거고 셔프를 넣은거고 이게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15장이니까 그러니까 본 30장이긴 하지만 한 장당 두 장씩이기 때문에 총 15장 이죠 15장의 카드를 난 외우기는 해야 될 거에요 아무리 내가 아무리 내가 계속 보던 그런 카드들이라도 보기는 해야 될 거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몬스터가 빠름인지 느림인지 보통인지 그거에 따라서도 다를거고 그거에 대응해서 체력도 낮거나 체력도 높거나 할 거니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느림도 있어요 받는 피해 50% 감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카드들 캐릭터 스킬의 카드들 이렇게 있구요 3D 모델링 3D 모델링이 메이플2의 IP를 따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메이플2랑 너무 달라요 얇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3D에서는 걷기 기본 동작 공격 속성 속성 속성을 있으면 표기가 되겠죠 아마 공격 타입 이동속도 있고 체력 공격력 이렇게 볼 수 있구요 이거는 아마 아 이거는 능력 부분이에요 이거 잘 보시면은 밑에 육각형 있잖아요 이거는 이동하는 이동하는 부분 그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달라졌잖아요 이거는 공격하는 모션이잖아요 이것도 아마 덱 편집할 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2코스트인데 이건 1코스트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육각형 스킬은 1에서 3코스트까지 사용해서 뭐 아마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말고도 영웅의 스킬 여기 있는데 저 보시면은 스킬 2를 쓰고 화살 촉이 빛나고 막 이런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슬피디아라는 유닛을 통해서 유닛이 소환되면 영웅의 스킬이 바뀌어요 파이널샷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15초간 파이널샷을 이용해서 쏠 수 있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음 네 뭐 이렇게 능력은 이렇게 되구요 일단 맵을 그 다음으로 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맵 맵 맵 맵 맵 맵 일단은 골렘 먼저 보도록 하죠 골렘은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4분 50초에 토템을 누가 부수느냐에 따라서 그 골렘이 아군이 될지 적군이 될지 정해져요 막타라고 해야되죠 한마디로 이렇게 때리면 오즈가 장판을 깔고 파이어보호와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막타가 유리하죠. 등을 돌리고 오즈의 편이 되요. 이쪽에서 플레이하는 건 적기 때문에 제 유닛이 되는 거죠. 골렘을 보니까 코스트가 8이고 이건 토템일 때고 코스트가 8이고 공격력이 18이고 체력이 6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59인가 58로 보이는데 이렇게 사원의 오브젝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말고도 루디브리움은 간단해요. 그냥 컨테이너 벨트인데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되면 나한테는 도도라는 유닛이 되게 빠르게 이동을 하고 반대로 이렇게 있는 유닛이 만약에 내가 주니어부기로 소환했을 때는 되게 주니어부기는 천천히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뀌는 게 랜덤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내가 그 라인을 선점하면 내가 계속 그 라인을 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랜덤으로 간다면 약간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저 타워를 쳐야 되는데 저 유닛이 느리고 내가 하필이면 소환하는 유닛이 느려요. 그러면 엄청 느리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빠른 유닛을 사용하고 빠른 유닛을 소환하고 그 벨트마저 되게 빠른 나를 향하고 있는 그 컨테이너벨트라면 상대방이 먼저 도달해서 제 타워를 치겠죠.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물론 처음에는 처음에 볼 때는 아 되게 좀 식상하다 이거 너무 뻔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메이플스토리 1에서 보면 이런 그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컨테이너벨트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맵인 것 같아요. 이런 맵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르비스 보죠. 오르비스는 보시면 상대방 파이어보호가 붉은색 기둥에 가잖아요. 붉은색 기둥 여기 보시면 초록색 날개 달리는 게 있어요. 이 아인템을 먹으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석상으로 가요. 석상에 가면 안광이 있는데 이 안광이후부터는 제 추측이에요. 안광이후부터는 추측이에요. 보시면 여기는 제 몬스터가 있잖아요. 제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안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상대방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몬스터 없기 때문에 석상에 공격을 해요. 초당 몇의 데미지를 주면서 공격을 해요. 이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둥에 있는 이 아이템들을 다 먹어야 진짜로 타워를 공격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별도에 따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걸 몇 개 먹었다든지 이걸 몇 개 상대방이 몇 개 먹고 내가 몇 개 먹었다든지 그걸 안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아마 제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안광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 몬스터가 두 개 다 없어졌다면 상대방의 아이템 효과로 인해서 제 타워를 공격할 거예요. 저 석상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게 사원 골렘의 사원에서 나온 거예요. 토템이 이렇게 나오고 파이어보가 첫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판도 깔고 해서 오즈가 저 골렘을 먹었죠. 한마디로 이렇게 먹으면 빨간색이 가면서 석상이 반대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반대쪽 도는데 계속 소환하니까 레이저를 안 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계속 영상은 계속 이어지는 영상이고요. 소리는 없어요. 그냥 소리는 없어요. 뒤에 있는 거를 그냥 따온 거기 때문에 소리는 없고 네 뭐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바 이고요. 그거 이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좀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영상을 닫고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타워가 올라가더라고요. 상대방 타워가 보시면 상대방 타워가 올라가요. 지금 영상만 보시면 잘 보시겠지만 뭐 영상 보시면 상대방이 뭐 타워 업그레이드를 했겠지 하면서 하실 수 있겠지만 영상을 보시면 아니에요. 영상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네 맞을 거예요. 여기일 거예요. 바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 차올라요.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이렇게 몬스터로 선언했을 때는 안 올라가요. 상대방만 올라가요. 왜 왜 올라가는 거지 상대방 타워가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올라가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상대방이 스킬을 써서 그런 건가 지금 저도 스킬을 썼잖아요. 방금 스킬을 썼잖아요. 스킬을 썼는데 왜 안 올라갔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타워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에 따라서 뭔가 뭔가 표시를 해 주는 거 같아요. 상대방에게 아니면 상대방에게 뭔가 표시를 해 주는 거 같아요. 나 뭔가를 썼다. 너도 빨리 뭔가를 깨우치고 이걸 대비를 해라. 라는 거 같기도 하고 뭐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영웅들이 지금 선택 영웅들이 지금 공개된 게 메르세데스, 팬텀, 오즈, 카이린이잖아요. 카이린인데 카이린이 카이린이 모험가 영웅이잖아요. 모험가 해적 영웅 직업 영웅 직업 영웅 직업 영웅 직업 엔피씨 엔피씨인데 솔직히 이렇게 엔피씨가 나왔으니까 유치를 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팬텀 팬텀 메르세데스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은어 나올 거고 은어, 루미너스, 에반 당연히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해줄 거고 뭐 카이린이 나왔으니까 카이린이 나왔으니까 하인즈, 헬레나, 중오페고, 그 말고도 더 나올껀데 웃긴게 아, 그게 어디있더라? 잠시만요 이 영상에서 보시면 헬레나가 나와요 헬레나가 왜 카드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요 직업군으로 나와도, 영웅으로 나와도 되게 모자란 판에 헬레나가 왜 저 헬레나가 나오지? 엘린숲의 헬레나인가? 뭐 시즌 몇 헬레나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의문점이 돼요 이렇게 되는거 하면 카이린도 차라리 카드로 나왔어야 돼요 메르세데스도 카드로 나왔어야 되고 팬텀도 카드로 나왔어야 돼요 근데 팬텀 메르세데스 카드는 절대 안보여요 스킬 카드만 나오고 카이린이 카이린이 왜 나왔을까요? 정말 헬레나가 이렇게 카드로 나올거면 이건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체키도 나오고 레지스탄스 영웅도 나오고 좀 다양한 영웅들이 나와서 클레이어들이 자기가 원하는 영웅들을 선택하고 컨셉에 맞게 아니면 진짜 컨셉에 맞게 에덴 슈타인에서 나오는 몬스터들만 구성해서 덱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커닝스테이에서 나오는 덱을 이용해서 덱을 만든다던가 하면 정말 멋질거에요 정말로 나는 네임드 몬스터가 될거에요 네임드 몬스터만 덱에 꽉꽉 채워가지고 덱도 만들 수 있을거고 되게 이용할 수 있는게 되게 많은데 헬레나 헬레나 저 하나때문에 되게 많이 걸려요 헿 아 하 좀 불안 불안하기도 하고 왠지 일부 몬스터만 나오고 일부는 캐릭터 카드만 나올거야 좀 불안불안한 불안불안한 그런거 없지않아 있습니다 1무 자 일단 집중탐고는 집중탐구는 여기까지구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직 크로즈베타 예정일로 4일이 남긴 한데 4일동안 추가된 게 있으면 영상으로 남긴다거나 아니면 크로즈베타가 진행될 때 또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나 추측이나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유튜브를 공개하는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항상 올려주시구요. 그 댓글을 보는게 개발자들입니다. 제가 보는게 아니고 개발자들이랑 그리고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의 입장에서 어떤게 훨씬 더 나의 망족감을 채워주고 나의 재미를 채워주는가 잘 생각해 보시구요.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개발자들이랑 소통하는게 정말 중요한 거에요. 항상 말하지만 소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가면서 개발자들도 유저가 원하니까 그 유저는 당연히 뭐 직업을 열어줄 거에요. 당연히 뭐 그 게임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후원하는 마음에서 그 지갑을 열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그 재미를 위해서 연다거나 다양한 방법에 지갑을 여는 방식이 있겠지만 이렇게 뭐 댓글을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개발자분들이나 그런거에 대해서는 되게 뭐 조사를 하기싶고 하는 부분이니까 영상 많이 달아주시구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구요.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